더불어민주당 강원자치도당이 음주운전을 하다 약식 기소된 류인출도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했습니다. 민주당 도당 윤리심판원은 징계심사를 열고 류의원에 대해 방원 자격 정지인 6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앞서 류의원은 지난달 10일 오후 10시 40분쯤 원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번 결정에 불복할 경우 류의원은 통보하던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